지역별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아예 출근을 포기할 사람이 생길 정도로 출근 시간대 역시 곳곳에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네, 제설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눈이 계속 내리면서 도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좀 지나긴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눈이 완전히 그쳤고 하늘도 맑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도 제법 녹은 모습인데요. 다만 살얼음이 제법 멀어있고 낙엽과도 엉겨붙어 있기도 해서 걸어다니실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들은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출근길 혼잡을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여기 여의도까지 1호선 타고 왔는데 아무래도 눈이 많이 와서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도 더 많이 낑겼던 것 같아요. 현재 서울 주요 간선도로는 그래도 제설이 비교적 잘 된 편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녹담한 눈이 여전히 남아있어 차량이 제속도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곳 여의도역 근처를 지나는 차량과 버스들도 사고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밤사이 제설 작업을 이유로 양방향이 통제된 도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설을 마쳐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기존에 통제됐던 서울 부각산로, 인왕산로, 삼청로, 흑성로 등 경사가 심한 곳들 모두 제설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주요 구간들은 평소와 비슷한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 여파로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사고가 일어난 일부 구간은 부분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눈이 계속 내릴 가능성이 큰 만큼 도로 상황은 오늘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신기혜입니다.